다른 노래가 있고요. 그 뒤를 이어서 또 추워 이어지는 왕숙천이 있는데 오늘은 제 노래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. 여태껏 한 번도 안 불렀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젊음아 청춘 한번 불러볼까요? 그리고 우리 천년지기에서 부터 카스바의 여인 그렇게 해서 노래 신청하신 분들은 음향실로 가서 대기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상품은 우리 번영회에서 준비한 감자 감자입니다. 엊그제까지만 해도 양파 밤새도록 양파를 까라고 양파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감자로 준비했으니까 자 선착순 20명입니다. 양파 또 왔다 이거. 감자 양파 가지고 가신 분은 오늘 텐트 안에서 밤새도록 까셔야 돼요. 벗겨도 벗겨도 나옵니다. 젊음아 청춘한 음악 띄워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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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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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